선수들에게 힘을 얻어 주십시오 팬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2016 휠니클래식 수원 상상블레인지 폭격기 선수단 입장에 있겠습니다 수원팩 여러분 힘찬 곡선이 함성으로 우리의 장사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입장 서성ors' feelings 선수단 입장에 있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Shayna ensive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 아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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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이후 참 때문에 많은 고ppers 이 сх for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rabben цев ge 으